이 방향에 의미가 포탑, 철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침호도에서 진동도 할 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와, 그래도 기가 막힌 반응 속도로 잘 타긴 했어요 어, 이거 수고한 반응! 엘크! 아니 왜 갖고! 엘크! 원기리! 엘크 또크! 아주 놀랄 아이 보세요! 아니 원작도 있었고, 엘크!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! 상대는 이렇게 흘렸잖아요? 근데 흘리는데 우르더 스킬을 있잖아요. 그러면 한턴 쉬고 다시 하면 돼요. 근데 이 선수 안 쉽니다. 네! 엘크는 참지 않아요. 직접에서 바로 쪽 팀 팀. 치고 있잖아. 일단 치고 있고 비닐 위치.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대거운 중독을 대상합니다. 빠르긴 한데 한턴을 봐야 돼요. 다운받아야 돼요. 일단 바로 빨라요. 바로바로바로바로! 와! 한턴! 비닐 딱 업으로 풀어주고요. 하여간 건물. 아! 엘크! 엘크로! 잡아 끼쳤어요. 이렇게 했었군요. 룰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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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을 잡았습니다. 빈을! 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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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